오늘 6월 16일 새벽 3시 6분 남태평양 바누아트 인근 통과해서 규모 7.2 진원의 깊이는 167.4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바누아트의 법칙이 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5월 11일 1시 2분에는 역시 이번에도 남태평양 바누아트 인근 통과해서 규모 7.6 진원의 깊이는 201.1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3시간 후인 5월 11일 4시 16분에 일본 치바현에서 규모 5.4 진원의 깊이는 4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도쿄에서도 진도사에 강한 진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남태평양 통과의 규모 7.2 강진이 우려되는 이유는 최근 일본 치바현에서 연속 강진들이 발생 중이며 통과의 강진과 치바현의 강진여 시한차를 두고서 최근 계속하여 발생 중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최근 진원지별 지진 발생 횟수를 살펴보면 치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무려 17번의 강진 그리고 치바현 북서부에는 8번의 강진들이 발생 그리고 치바현 남동 앞바다에서는 2번의 강진들이 발생 중이며 치바현에서 최근 무려 27번의 강진들이 발생 중에 있는 치바현 최대의 위기 상황입니다. 치바현 지진의 위험성은 사가미트로프가 근처에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치바현 지진을 살펴보면 북미판과 필리핀의 판의 경계인 사가미트로프의 남태평양 통과의 강진들이 계속하여 자극을 주면서 자칫 사가미트로프가 대폭발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오늘 일본 방송에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을 만큼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통과 규모 7.2 강진에 대하여 일본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이유는 올해가 관동대지진 100주년이며 대지진 100년 주기서를 믿는 일본으로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최근의 남태평양 통과와 그 인근 지역 반화투를 포함한 지역의 강진들입니다. 1923년 발생한 관동대지진은 최근 27번의 강진들이 발생 중인 바로 그 치바현 인근 사가미트로프에 큰 충격이 가해지면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또한 동일본 대지진에 영향을 준 것에는 치바현 사가미트로프 인근의 오가사와라제도 후쿠토쿠오카노바의 2010년의 연속 화산폭발 1년 후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후쿠토쿠오카노바의 연속 화산폭발이 사가미트로프에 자극을 주었으며 그것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연결되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들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가미트로프에 대한 것 즉 치바현 지진. 다시 말해서 오늘 발생한 남태평양 지역의 지진들 특히 바누아트와 통가 등의 지진에 대하여는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후 사이클론 비파르조이가 가져온 엄청난 폭우로 인하여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네팔 등의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비파르조이는 올해 아라비아의 첫 번째 대형 사이클론이며 이 대형 사이클론으로 인하여 중국 남부 지역에 현재 엄청난 폭우가 발생 중이며 특히 산샤댐이 있는 후베이성 이창 지역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또다시 산샤댐의 수위가 계속하여 올라가고 있는 2기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세계 기상이변이 잇따르는 가운데 올해는 엘리뉴로 인하여 과거 엘리뉴 시기에 중국의 태풍과 홍수가 크게 발생하였던 기록들이 있기에 경고가 많았습니다. 현재 중국 남부에서는 2주 연속 폭우 왔다가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폭우가 중국의 젖줄 장강 주변으로 홍수가 번지고 있는데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산샤댐 붕괴설이 또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6월 16일 오전 9시 이기도를 보겠습니다. 한국 서해안에 안개 경고가 있으므로 서해안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바다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가 짧을 수 있으므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500헥토파스칼 상공 500미터에 존재했던 마이너스 15도의 차가운 공기층은 현재 동해남부는 해상으로 빠져 있으며 중국 중부 상하이와 한국 서해안 사이에 현재 1014헥토파스칼의 고기압이 보입니다. 따라서 차가운 500미터 상공의 공기층은 동해무원 해상으로 사라졌고 현재 고기압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면서 오늘 16일 금요일 하루는 한국은 매우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16일 금요일 방글라데시 다카의 강력한 강수대와 베트남 하노이의 강수대가 중국 남부지역과 한국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18일에는 일요일에는 중국 충칭시 이창시 우한시에서 상하이까지 길게 뻗은 강수대가 중국 남부지역 특히 산샤댐에 엄청난 양의 비를 뿌리면서 산샤댐의 위기 상황이 또다시 올 것으로 보이며 20일 화요일 저녁 늦게부터 한국 제주도에 비가 오기 시작하여 21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24일 토요일부터는 그쳤다 다시 비가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25일 일요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